너무하잖아요 아니 이장이면은 완전 쉬운데 아니야 투탱커를 키우는게 나으려나 투탱커면은 딜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잘 맞는다 얘가 얘 얘 여자애 아 뭐 터질라는데 뭐 터질라해 벌써 어어어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왜이렇게 빡세 형 도망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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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겠는데 최강하여야 겠다 아니 그 다음투에 애들 다 죽을 것 같애 술이 어떻게 해 바로 이거 잡자 얘들아 뭐라고? 배타애나 필요하노? 야! 싸우고 싸우고 맹냄아 싸워 아 이거 뭐야 가운데는 둘 차례 바꾸자 아 근데 가운데가 제일 안맞는다고 들었는데 내가 들었을때 아 제일 안맞는던데 피가 이러게 갔어? 야 그냥 싸워 몇몇.. 몇몇 살아있으면 깨겠지 야 이상한 이런거 맞지마라 진짜 나 화낸다 피해라 야 한명에서 살아있으면 되는거 아니여? 압렬 다 죽으면 어떻게 되요 만약에 나 보니까 압렬 다 죽을거 같은데 이거 한 명 죽었어 얘들아 힘내 걱정마 둘이나 살아있자니 야 한명밖에 없다 한명밖에 야 한명밖에 없어 아니 이런 총알 왜 맞는거야 얘들아 얘들아 어? 아 혼자 남았다 야 살수있어 어? 아 아하 왜이렇게 악해 이거 왜이렇게 악해 이거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도 내가볼때는 업그레이드용인데 아 이거 너무 빡센데 무슨 처음부터 왜이렇게 빨리고 쟤도 수리 어떻게해요 아 내함대들 너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 길드같은건데 이거 내가볼때 길드같은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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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부리는거 같아 왜 왜 왜 왜 하트 되있냐 이거 어 뭐 이런것도 있구나 아 이거 못가구나 얘들아 자 여기 위에 올라간 뭐 뭐 없어 야 야 티비도 좀 키고 기러라 전기 안들어와? 전기 안들어오냐고 티비도 좀 키고 그래 얘들아 이런거 템 못껴요? 어휴 너무 빡시는데 한대 하나 더 짜야겠다 아 이거 아니야 어? 편성이지 깜짝이야 아 근데 부족한데 뽑기 갑니다 뽑기 더 먹은거 있을거야 고맙다 야 이번에는 이거 이거 다 간다 잠깐만 아니야 화끈하게 다가 원피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가 다가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다가 레어 너 나 이거 다 투자했어 얘들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엑뉼 아 와아! 망했는데? 아니 일단은 어 여기서 더 봤어 괜찮음 여기 서브 어딘데요 서브 어딘데요 서브 어딘데요 여기 서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로그아웃 일단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 데이턴 또 데이턴 데이턴 왜 또 또 다운받지 뭐야 서브 3개나 했는데 명랑 노량 한산도 이거 뭐야 나 명랑인데 일서브 명랑이죠 그냥 해 그냥 그냥 해 포킹 망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야 한번 더 해 어 9개나 있어 야 아 근데 뭐야 이거 여기는 SSR인데 여기만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압렬이 나 압렬 어쩌지 지금 내가 기 나 생각해봤다 압렬이들이 이렇게 세겨라 하면 말이지 압렬 그럼 한 마리 필요한데 이거 야 그냥 뽑기하자 그냥 뽑기하자 그건 저 압렬 앞에다가 어 어 부정한 애들도 있네 아 뭐 새로운 캐릭터 나왔기를 좋아했구만 옆에 어 레어에어 아 뭐 새로운 캐릭터 나와가지고 어어 고속도 부족한데요 어 Burger 그러네 이게 아까 1시간짜리 있거든 1시간 30분 짜리 7시 40분이나 그래있네 좋다 하나 뽑았다 아 2개 더 짧어 어? 어? 보여요? 이거? 이거 아 이거 기대된다 이거 그냥 냅둬 괜찮아 집도 하나 뽑았어 굿 마음의 틈 또 하나 뽑았어 가자 어떤 애였지? 하나 뽑았는데 어딨냐? 정상인데 1레벨이 어디갔어? 어? 레얼 하나 뽑았는데 어디갔지? 이거 어디갔어? 어? 어? 설마 뒷열인가? 어? 왜 뒷열이지? 어 왜 뒷열이야? 남녀래 뽑았는데 뒷열이가 나왔어 왜이러지? 이거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뭐 수리도구 같은거 있는데? 제어판 제어판 제어판이잖아 이거 야 바꿔 아 근데 잠깐만 이거 S인가? 능력이 좀 보자 얘들아 하ina 으음 아 얘 항공이 아예 없는데? 포격이 있구나 얘는 이거 데리고 가야겠다 장갑차 이걸로 이렇게 스킬? 스킬은 어떻게 봐요? 이거 말고 스킬 보는 거 아 도크에서 어 뭐야 얘 어디갔어 너 데리고 가 이렇게 세게 될 거 하고 여기다 얘 제어판 어 좋네 필러네 와 졸라 좋다 힐러야 힐러 어 좋다 야 껴 껴 껴 껴 힐러 투자 갑니다 너 껴 껴 아 근데 힐러에 딜틈 가도 되나? 아 괜찮해 힐러잖아 아 힐러 빵빵해야지 힐러템 좀 좋아 그다음 너 너도 이리로 와 오케이 뒤에 애들 그다음 누구지? 아 뒤에 그다음 누구더라? 얘랑 얘랑 뒷렬 애들 뒷렬 애들 요건가? 요건가? 어? 잠깐만 내가 볼 때 느낌이 나는데? 너 요거 껴라 아 내가 볼 때 그 없어졌을 거예요 얘 템이 하나가 그래 앞에 걔 하나 가져가버리네 오케이 그리고 오 그래 이렇게 있네 야 힐러 어디냐 힐러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강화해 잠깐만 SS 아냐 야 애들 어차피 넘쳐 가자 힐러들아 힐러는 투자할 수 산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얻어서 필요 없어 좋다 몰랐죠 포격일 장전후 이렇게 진짜 출ń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어?! 어? 아 깜짝이야 어 너무 너무 딜이 없는데 괜찮네 장전이면 힐러겠지 넌 투자할거야 가자 좋았다 업굴됐구요 음 좋아 출격 일단 쪼렙이니까 일단 일장에서 여기서 놀자 얘들아 이제 힐러 랩업 좀 해야지 힐러 랩업 좀 하자 근데 일장이랑 이장이랑 차이가 너무 심한데 진짜 일장 이장 차이가 너무 심한거 같아 얘들아 왜 안 움직이니? 아 자율전투를 안해서구나 아니 어쩐지 가만히 가만히 쏘더라 일장 이장 차이가 너무 심한데 진짜 진심으로 내가 근데 힐러를 끝에 타놓으면 안될거 같은데 힐러를 가운데놓고 내가 근데 힐러를 끝에 타놓으면 안될거 같은데 힐러를 가운데놓고 근데 얘들 랩업 좀 하고 가야돼 진짜 또 너무 쎄 죽방만 해도 털릴거 같애 아싸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나온거는 잡을만한데 막 그 뭐라 해야지 그냥 돌아다니다가 먹은거는 안 좋은거 같애 암널도 업그레 해야된데 암널도 업그레 해야된데 얘 키워야돼 첫번째 캐릭터 얘 회피기 60%까지 올려야돼 이 여자애 근데 내가 볼 때 힐러를 먼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힐러가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이장이 힐러랑이 질이 빨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맷집이 약해서 난 못 깬다고 생각하거든요 맷집이 약해서 맷집이 약해가지고 일단 뽑기를 해서 이거 두개 더 뽑아야돼 이쪽 라인업들 두개 더 가자 출격 SSR은 없지만 SR로 다 해본다 힐러는 괜찮은거 같아요 힐러 스킬 좀 랩업 시켜주고 힐러 힐러요? 아니요 근데 힐러가 그거요 체력 30% 미만 떨어지면 그때 힐을 해요 내가 30% 미만 떨어지면 남았을 때 그때 힐해요 지금 힐을 안해요 QIP만 ER Island 아까 스킬 읽어보니까 30% 미만일 때만 타이rat 체력 회복을 한다 이렇게 돼uate 했거든요 한판 한판 밖에 안 될걸요 와 오일 열 남았는데 이거 오일은 시간당 차는거에요? 아님 연료가 없으면 아예 못하는거가 게임을? 이거 이런거는 보통 그런건데 몇분에 몇번씩 차는거 보통 이런거는 예쁜 fc 하는거잖아요 애들아 그런거 좀 맞지마라 학원에서 주워오면 되요 아 학원에서 학원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학원 이거 얘 둘이 그거잖아요. 병랑로 처음 메인 캐릭터 그... 카페에서 홍보하던 캐릭터들 얘들 맥집 세다 맞는게 뭐 3,4,3,4 이렇게 나는데 체력이 많지는 않나봐 와 얘가 딜 세네 얘가 견갑차 얘가 딜 세요 얘가 진짜 딜 세다 얘가 얘가 딜 진짜 세다 얘들 레벨 너무 낮다 빨리 레벨품 시켜줘야지 그리고 숙소가서 사안을 바꿀게요 어? 훈련 바꾸자 어... 누구로 하지? 다 중요한 애들인데 이거 뚫고 싶다 500다이야 500다이야 힐러를 해야 되는데 능력치 좀 보자 얘들아 너랑...잠깐만 유발이 탱커구나 아 그래도 딜러 키우자 아 그래도 딜러 키우자 셋이서 오라라 셋이서 딜러 키우자 딜러 그리고... 업그리... 아마... 도구에서 있었던가 얘 말고 예 예 와우 와우 좋은데요 이거 와우 개좋은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템 이거 이거 긴급 수리 이거 템되잖아요 템 들어가는 건데 와우 한 번 하루에 한 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우 개좋은데 얘 와우 아 개좋은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거 뭐야 올려 올려 오 좋아 와우 좋아 얘 엄청 좋네 얘 지휘관 레일 육시... 이십 와우 엄청 좋네 얘 이거 와우 쪼러 야 얘 무조건 키워야겠다 아 조용히 해 니 너무너무 좋다 와우 야 돌파하자 너 너 너 너는 투잘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가자 너 너 너는 투잘만한 가치가 있어 아 이렇게 얘 필요하구나 아 확인이 안 되었는데 근데 문제가 돌파가 아 아 그 레벨에 찍어야 되나보네 70레벨에 찍고 돌파하나보네 이게 일단 너 스킬 너 너 투자해줬다 내가 방어 뭐 교본 같은 걸로 너 정말 너무 좋아서 아 그래요 저 스킬 아 너무 좋아서 아니 얘가 출격할때마다 공짜로 한번씩 수리를 해줘요 완전 사기지